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내용과 관련해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원의 마음과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포부와 소신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